마찬가지로 의자를 세워놓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만 위쪽으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이 자세는 그냥 평소에 계실 때는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자세인데 보통은 밸런스 맞추시기가 힘드셔서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의자 도구 이용하셔서 내려놓으시고 트위스트 가시는 거예요. 시선은 등 뒤쪽 바라보실 때 마찬가지 바깥쪽 눈으로 손끝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카운트 정도 하시고 돌아오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가실 때 다리는 발바닥 전체를 내려놓으시고 손으로 무릎을 지지하시면서 트위스트 가실 거예요. 트위스트 자세를 하시는 것은 디톡스 효과가 굉장히 좋으세요. 장기가 안쪽에서 이렇게 트위스트 되면서 변비라든지 순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반대쪽 자세에서 의자 뒤쪽으로 오셔서 양손으로 의자의 바깥쪽을 잡으시고 몸을 뒤쪽으로 가져가셔서 길게 늘어내실 때 딱 기억자 정도가 되시는 위치까지만 가시면 돼요.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길게 늘어내시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 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한 동작만 더 갈게요. 그대로 아까 있는 자세에서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어내셔서 내쉬면서 내려놓고 반대쪽 동작도 숨 들이마시면서 뒤로 쭉 뻗어내셨다가 내쉬면서 내려놓고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실 거예요. 이 정도만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멘